안녕하세요 셀트리언 주주 여러분. EMA에서 일라이릴리, 현지씨가 3월 5일 어제 생리 발표가 났네요. 같이 한번 보실게요. 날짜 보이시죠? 2021년 3월 5일. COVID-19 Treatment Article 5 Reviews에서 이렇게 나왔구요. 내용이 EMA가 어떤 결정을 내렸냐 하면요.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중증으로 갈 확률이 높은 환자를 제외하고는 밤란이비밥과 에스테비밥을 함께 병용 사용할 것에 대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게 일라이릴리 제품이죠. 좀 더 자세하게는 내용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보려면 이렇게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 되구요. EMA Issues Advice on Use of Antibody Combination. 밤란이비밥과 에스테비밥. EMA는 항체 조합 치료제죠. 밤란이비밥과 에스테비밥의 사용에 대해서 충고를 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내용이 나왔구요. 내용을 한번 보면 The agents concluded that 밤란이비밥과 에스테비밥 can be used together to treat confirmed COVID-19 in patients who do not require supplemental oxygen and who are at high risk of their COVID-19 disease becoming severe. The agents also looked at the use of 밤란이비밥 alone and concluded that despite uncertainties around the benefit of monotherapy, it can be considered a treatment option. EMA에서 결론을 냈는데요. 밤란이비밥과 에스테비밥을 같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환자이냐면 추가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 그리고 중증으로 갈 확률이 없는 환자에 대해서 이 요법을 사용할 수 있게끔 허락을 했습니다. 이거는 계속 셀트리온의 서회장님께서 강조를 했던 거죠. COVID-19 7일 이내에 투여가 돼야 된다고요. 그죠? 일라이릴리 제품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 치료 메커니즘이. 또한 이 밤란이비밥, 좀 발음이 어렵죠? 또 밤란이비밥의 단일 사용에 대해서 결론을 냈는데요. 약간의 불확실성이 있지만 치료의 효과가 더 큰 것 같아서 치료 옵션으로 무료할 만하다라고 지금 결론을 냈습니다. 병용법, 단독치료법에 대해서 일라이릴리 제품의 밤란이비밥에 대해서 승인을 냈으니까 이제 곧 셀트리온의 차례가 오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셀트리온의 기술력. 지금까지 EME에서 한 번도 승인에 대해서 실패하지 않은 기술력을 믿고 즐거운 주말을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